흰색만 잡아야 되고 흰색만 밟아야 돼 다른 색 밟으면 반칙이야? 네 기울어져 있잖아 이게 말이 안 돼 와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지금 와 저리를 간다고? 뭐야? 왜? 너무 실망스러워 아니 형 이게 경험을 안 해본 상태에서 보기엔 저걸 왜 못 잡아? 약간 이렇게 돼 몸 풀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? 손만 뻗으면 돼 오 나이스 손만 뻗으면 돼 오 나이스 아 이렇게 하면서 오 나이스 저게 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오 나이스 손만 뻗으면 돼 오 나이스 손만 뻗으면 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왔어 나왔어 야 여기 완전 짱짱하게 가지고 악력도 엄청 좋을 거야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절으로 가야돼 이제 네 소물Как 머리살엔 오 아니 근데 절로 가는 걸 알아줘 온 구 sehr 오 약간 텀크루즈 같다 구 ride 도랑버 IBM 아, 뭐야? 흐! 좀 블랙 위도우 같다고? 멋있다. 멋있어. 그리고 다들 잡는 돌이 되게 잘 잡힐 줄 아는데 미끄러워? 잘 안 잡히게 설계를 해놨. 흐! 자! 오, 뭘 뭘 뭘 그렇죠? 흐! 자! 나이스! 흐! 자! 나이스! 흐! 자! 나이스! 네. 팔이 진짜 길다. 그러네. 거기를 잡으면 오케이. 아, 그렇게 하면 끝이라고. 지금 이제 흰색이 초급반, 중급반 이런 게 있는 거예요? 네, 테이프 색 따라서 난이도가 다 있어요. 빨주노초, 파남보 이런 식인데도 있고 암장마다 다 테이프 색깔이 달라요. 원정도 많이 다녀요. 이제 곳곳으로. 이 암장 웬만한 거 다 안 사람이 이제 원정을 가는구나. 다 안 해도 근데 원정을 가는 게 세팅하는 사람 스타일에 따라서 문제 스타일이 달라요. 진짜 방탈출이. 방탈출이. 네, 네, 네. 나이스. 오, 됐다. 나이스. 멋있다. 짜릿하겠다, 짜릿하겠어. 하아... 예이~~ 하아... 하아... 아, 마음 편하다. 후... 이제 집에 가도 될 거 같애. 또? 이제 집에 가도 될 거 같애. 아, 뭐야? 진짜 죄송하네. 멋있겠다. 왼손 만져! 왼손 만져! 왼손 만져! 생각보다 안 좋아. 아, 아파. 아파? 안 해. 목걸 올리지 말고 가보지. 아프면 안 해?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오, 나이스! 이야, 날아다니네. 오, 나이스! 저기 무게가 이렇게 이동하면서 저거 빠지거든요. 맞아요, 맞아요. 저거 잡는다는 게 진짜 센. 악력이 센가 보다. 이두보다 저랑 두꺼운 사람들이 많고 여기다가 고구마를 키운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. 고구마만큼 커진 않다. 나이스! 나이스! 잘하네. 뭐지? 아, 왜 안 돼? 점점 펌핑 되는 거 같아. 못 깼던 거 없어? 못 깼던 거? 어. 저기가... 뉴 세팅이지? 어, 뉴 세팅이니까 저기 봐볼까? 그래? 일주일을 마다 세팅이 바뀌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요. 아, 다 구워오라고. 네, 네, 네. 가자! 남방! 와~! 윤방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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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! 클라이닝 상관에서 제일 먼저 배운 게 납법이어서 아, 진짜? 나 오늘 이거 성공할 때까지 집에 안 가야겠다. 무서워. 가자 가자. 나 부드럽게 스윙, 스윙 알지? 아, 좀만 가면 되겠다. 몸이 좀 더 넘어가야 돼. 부드럽게. 아, 제발. 아, 제발. 아, 제발. 한 곡은 끝에. 아, 제발. 아, 제발. 나이스. 아, 너무 좋다. 왼손. 올려봐 땡기면서 오른손. 바로 팍 가도 돼. 오, 무섭겠다. 아, 무서워. 무섭지. 진짜 또 높잖아. 나이스. 탑 좋아. 나이스. 이야, 해냈다. 우와, 해냈다. 우와, 해냈다. 해냈다. 해냈다.